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춰져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위 말하는 특정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권이 든든하게 뒷배가 되어줘서 그런지 주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어 왜요 어 왜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야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의 옷 불가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른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야 진실 야 니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원래는 저 같은 사람이 stä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